네, 곳곳에 짧고 굵게 쏟아지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이마저도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동하시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충주가 24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와 울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